비빔밥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전주 웬만한 식당에 가면 서비스 좋은 곳에선 처음 전주 비빔밥을 드는 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숟가락으로 비비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비비세요 왜요? 비빔밥에 들어간 다양한 음식들의 개성을 뭉개버리지 말고 그걸 살리면서 각자의 특성이 살아있는 맛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융합된 맛도 동시에 느끼시라 비빔밥 정신이죠 비빔밥 정신 타협이죠 타협이죠 제가 이걸 미처 오래전에 깨닫지 못하고 아 우리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사과를 탁 받을 때 그 시상작에서 봉준호 감독 하시는 이야기 듣고서도 그랬어요 이분이 전형적인 과거 같았으면 우리 민족주의 성향 강한 분들이 손가락질 했을 할리우드 키드였습니다 AFKN 키드였어요 미국 영화 영화의 문법 기초 미국 유럽 거장들의 영화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것만 보고 배우고 빠지고 그쪽이 중독된 채 끝나버렸으면 문화정속인이 사대중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나 어디 가요 한국인인데 그걸 기초로 해서 왕성한 개방성 흡수력을 잘 살리고 비빔밥에 정신을 갖춰서 그 고장들을 능가한 한국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힘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갖춰야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외지향성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후발자의 이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후발자의 이익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등 앞서 제가 우리 송기정 선수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운의 마라톤은 남승용 선생 당시 3등만 해도 그게 어디에요 근데 1등이 계셨기 때문에 남승용 선생 이름을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1등만 계세요 1등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선점해야 됩니다 선발자가 중요하다 최초 지도자들이 얼마나 최초에 집착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IT업에 종사해서 새로운 뭘 내놓더라도 선점을 해야 돼요 선구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구자 선발자가 되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거에요 선발자의 불이익도 있고 후발자의 이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콜롬버스 효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콜롬버스가 이건 뭐 서구 지향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 쓰는 말로 신대륙 발견을 딱 했어요 선점자죠 선구자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무일푼으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과실을 못 얻었어요 재미를 본 건 누굽니까 후발주자 탐험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방석에 올랐죠 콜롬버스 효과는 어떤 시장 분야에 선구적으로 제일 먼저 진출했지만 아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관계로 갖고 있던 모든 돈과 자원을 거기에 털르노파프닉 패배하는 그 경우를 말하는 콜롬버스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자면 노키아 아닐까요 핀란드에 노키아 스마트폰의 선구자가 누구예요 세계 IT 기업 가운데 노키아였어요 노키아 제일 먼저 괜찮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왜 몰랐겠죠 아직 스마트폰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 상황이요 너무 빨랐던 거예요 한 기업이 그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죠 거기에 진을 빼버린 거예요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재미를 보죠 한국도 그 후발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이익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후발주자의 이익을 누려서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중국이 그걸 보고 있죠 중국이 어떻게 경제 대국이 돼요 후발주자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 후발주자의 이익을 하는데 우리의 그 IT 전화 인터넷 지금 모바일 분야에 한번 앞서 가는 거 보세요 다 후발주자가 그렇지만 선도자가 됐어요 왜요? 후발주자의 좋은 점은요 앞서 간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겪지 않으면 안 될 시행착오의 비용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 앞에서 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리고 공개된 비밀이 돼요 그건 그러니까 시행착오 비용 줄여가지고서 얼마들리게 하죠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도 여러분 저 우리 과거예요 70년대 뭐 80년대까지도 됐어요 정말 표절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대중문학에 표절 때 밥 먹듯이 했어요 우리요 어차피 한 번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개편할 때 국장이 피디들에게 일본 프로그램 녹화한 거 툭 던져주면서 참고해 라고 했겠어요? 또 한때는 또 피디들이 또 일본 방송을 볼 수 있었던 부산에 가가지고서 실제로 일본 방송을 시청한다고 옛날 이야기죠 그만큼 많이 벗겨오고 가져오고 그 일을 많이 했어요 부끄럽죠 지금 어때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거 막 벗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 그런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기억은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기까지 보통 겪게 되는 하나의 일과성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미국 문화 또는 뭐 하여튼 서양 문화의 보수의 가공품이 그게 불가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씀의 뜻은 한류에 한국적인 게 없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한국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본질주의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본질주의라는 건 무엇이 있어야만 그 본질 그 본질 경계에 있어야만 그것이 성립되는 어떤 필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적인 게 무엇인가 유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 본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질주의는 사실은 이건 욕먹는 겁니다 왜요 인간 세계에서 본질을 자꾸 따지게 되면요 그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돼요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종 탄압 차별이 본질주의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도 가장 분노하고 비난하는 게 본질주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주의가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한국적인 것에 대한 논쟁이 우리 학교에 많거든요 그런데 김수정 교수 김수아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적인 것을 케이팝에 국한시켜서 나름의 분석을 했어요 세 가지를 찾아 어 저는 이거 말 된다 싶어요 핵심은 집단적 도덕주의에요 이건 정말 두문 한국만의 특성이에요 집단적 도덕주의 이런 겁니다 한국의 그 연예 기획사들이요 대형 기획사들 이렇게 입구 딱 들어가면 아예 거기 크게 써붙이는 데가 많습니다 인간이 되고 스타가 돼야 됩니다 인간을 그렇게 강조해요 인성교육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거야 뭐 집을 홍보용 차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정말 그렇겠어? 아니에요 인성교육을 그렇게 강조해요 지나칠 정도에요 폴더 인사 선배들 만나면 폴더 인사 이게 뭐에요?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놈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 선배를 보면 캡캡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걸 썼어요 한류 한류 어쩌고 아이돌 어쩌고 하는데 이건 조폭문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러 개 또 궁극화 과거에 쎘잖아요 캡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막 몽둥이로 후배를 쳤던 개그맨 폭행사건도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런 인성교육을 강조를 하고요 요게 콘텐츠 그대로 나타나요 콘텐츠에요 우리나라에 세계급 스타들이 있죠 보통 서양에선 대중문학이 스타가 되면요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술 마약 뭐 음주 마약에서부터 일탈 뭐 아주 시원하게 갑니다 신비적인 컨셉이지 하고요 자기만의 세계로 가요 막 한 것은 안돼요 끝장납니다 아시죠? 가사가요 되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BTS의 세계적인 인기 BTS는 자기계발서의 모범이다 살아있는 자기계발서다 왜요? BTS는 언도족 시절을 겪었어요 언도족의 아픔을 이야기해요 힘을 내라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요 세계 청년을 대표한지는 못한다고 해도 한국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암묵적 자격을 가졌다고 봐요 노랫말에서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자기계발 프랑스에서 한류 연구 많이 하신 분이 서울대 홍석경 교수가 유럽 쪽에서 한류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봤더니 유럽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한류 케이팝의 건전성 자식이 케이팝을 좋아하면 믿고 맡겨도 돼요 맵둬도 돼요 이상한 대로 안 빠진다는 그게 있죠 세 번째로요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못 박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이 왜 공인이에요 우리가 공인이냐 아니냐는 건 명예훼손법에서 그거를 섬세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공인적 요소가 있는 저명인사예요 그거는 명백한 공인하고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공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들도 또 이렇게 공인공인하면서 공격해야 되니까 세뇌되어 가지고서 공인으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공인이에요 한국처럼 연예인들에게 공인을 앞세워서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정말 이건 희한해요 정말 연예인하게 해먹기 힘들겠다고 생각들어요 뭐 조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막 아필 세례 받기 시작하면 저 정도는 사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빌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직전적 도덕주의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여기 케이팝의 한국적인 게 여기 있다 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후발자의 이익이 있었으면 세상에 그렇게 거져먹었겠는가 아닙니다 후발자의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그거 알아야죠 한류 분야에서도 성공한 기업가들 연예인들 정말 뼈빠지게 고생한 그게 있단 말이죠 후발자의 고통 지금이야 뭐 방탄소년단 뭐 청와대 거기 행사에 나가준 것도 청와대가 고마워 할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만 데뷔 8년 차에요 이분들이요 방탄소년단이 2013년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6년까지의 요 한 3년간 말도 못한 순환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BTS 관련 책들이 여러 권 나왔어요 제가 다 읽어봤더니 전 몰랐죠 아 이렇게까지 당했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팬덤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다른 팬덤은 그냥 상호 존중하면 될 텐데 깎아 내려요 흠집을 잡아요 아주 안 좋은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은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라 중소기획사 지금이야 뭐 비기트 아트테인먼트가 이제 뭐 엄청나게 커져 버렸습니다만 그땐 중소기획사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떠돌았던 말이 덕질할 맛 안 나게 생긴 중소 아이돌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비난과 공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미에 가입했다가 떠난 사람들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겪었던 고통 그게 노랫말에 그게 나옵니다 노랫말에 그걸 보고 쓰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듣다가 느껴서 받았은 게 아니라 뭐 그냥 부지기수로 땜빵 그거 짤리기도 했고 나가기로 돼있었는데 어디 방송에 부지기수로 짤리고 땜빵은 우리의 꿈이고 뭐 심지어 뭐 알렘 같은 경우는 올레이즈라는 곡에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 과정을 고친 후발자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류의 그 길하고요 한국이 걸어온 길하고 평행이 이루어져 언도덕으로서 일어나기까지 그 과정 같은 한국의 현상이긴 합니다만 동병상련하고 아 정말 대단해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한류로부터 뭔가를 배워야죠 한류로부터 한류로부터 배울 게 뭘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요거 하나만 좀 해보자 강복히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후발자의 이익을 누렸는데 민주주의에서 과연 우리가 후발자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가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고 한다면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이원적 구조가 야만적인 것일 수 있다는 데에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구조를 만든 서울 권력 중앙 권력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울과 지방의 구도에서 보면 지방의 후발자겠죠 그러면 저는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호소 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방의 발전 전략은요 강력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의 줄을 맺어서 우리 지역의 득을 봤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발전 전략이에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70년을 해왔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뭡니까? 지방이 혁신의 공장이 돼야 돼요 지방이에요 시행차고 비용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지방에서 뭔가 좀 나와요 지방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말고요 구성의 오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구성의 오류는 그거예요 지방민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같지 않아요 이거 명심하시면서 이 불일체 해법을 찾겠다고 드는 순간 저는 지방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봐요 지방에 사는 분들이 자기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건 그 가정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이익입니다 가령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서울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면 정북 도민의 지방이익이죠 그러나 그 이익은 동시에 전라북도라고 하는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왜요? 정말로 속된 말로요 전라북도에 쭉쟁이만 남은 겁니까? 지방에는 쭉쟁이만 남은 거예요? 미꾸라지만 남고 영혼 딱 서울로 차출해 가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모두가 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정 개인 차원에선 전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박수 쳐요 주변에서도 누가 자식이 서울 명문대 갔다 그러면 축하하고 박수 치죠 그거에 격려해야 될 일이죠 전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 가정 개인 차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적어도 지역의 공적 영역에선 고민을 비전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요즘 세상에 지역 발전이 싱크탱크 대학 발전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학이 고용 창출의 중요한 근거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싱크탱크를 완전히 스스로 죽여버리고 다 서울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뭘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적 사원에선 그 문제의식만 가져도요 당장 전국에 있는 지방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제발 입시 시즌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거 올리지 마세요 지역 대학 이름도 올려주시던가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 봤더니 전북대 안 넣어줘요 서울대 연구대 아 전북대도 넣어주죠 의대 아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 들어보면 학생들서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의 풍토를 조성해 버리잖아요 이거 얼마만한 국가적 낭비고 반일륜적인 행위입니까 이거는요 입시 정책이 잘못됐고 국가가 책임 있고 아닙니다 그렇게 미루기 시작하면요 우리 시민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구조 탓이고 모든 게 시스템 탓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민주화를 여기까지 이뤄놓고 이 놀라운 압축성장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류에 열광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한류가 중요한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후발자의 이익을 우리가 조금 누려 볼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앞서 가는 쪽에 줄을 대가지고 잘 해보자 아이고 지난 세월 그렇게 그 방법을 써서도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전에 비해서 훨씬 후퇴하고 지금 지방 소멸이 임박했어요 저는 우리가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의 기회로 한류를 보면서 한번 연결시켜 보자 일단 이걸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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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